미스터 함무라비 시간입니다. 오늘은 함무라비 법전의 프로로우 서론에 대한 것, 그걸 오늘 마무리할 터인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고대의 함무라비 법전 이외의 다른 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면 고대 근동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함무라비 법전은 주전 한 1750년경에 법전이 되겠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이. 그런데 제일 먼저 법전이 발견되어진 것은 주전 2300년경에 있는 수메루어로 기록되어 있는 우루이님기나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 한 200여 년 뒤에 기록되어진 우루남무법 약 2100년경이고 그 다음에는 리피트 이슈타르라고 하는 법이 주전 1930년경에. 그러니까 함무라비 법전이 있기 이전에도 수메루어로 이미 3개의 법전이 발견되어져 있고 똑같은 아카드어로 기록되어 있는 법전이라도 함무라비 법전보다 조금 이른 애쉬누나 법전이 있습니다. 주전 19, 18세기에 기록되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함무라비 법전은 주전 1750년경이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주전 1646년부터 26년, 한 20여 년 사이에 암미짜두카라고 하는 그런 사회개혁에 관한 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전 14세기경에 중기아시리아 법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타이트. 히타이트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터키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히타이트 지역에서는 주전 1650에서 1500년 사이 정확한 연대 측정이 어려운데 무르실리스의 법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하투실리스 1세의 법 이렇게 히타이트, 즉 우리로 얘기하면 히타이톨로지, 즉 히타이트로 기록된 법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우리가 시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613개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굳이 구별하자면 이런 법전의 종류 가운데 속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함무라비 법전은 인류 최초의 법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틀렸다. 단지 함무라비 법전은 매우 포괄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함무라비 법전의 서론, 에필로그, 프로로그죠. 프로로그를 이제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프로로그 가운데서 아카드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기록을 우리가 그림 문자를 그 이 디어그램을 읽고 그걸 트랜스크립션 그래서 트랜스크립션 되어진 것을 다시 읽을 수 있게 트랜스 리터레이션 이거는 뭐냐면 성, 수, 그 다음에 시제, 인칭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기록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랜스 리터레이션이 되어지면 트랜슬레이션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무라비를 왕으로 세운 이유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 컬럼 1의 27행에서 49행부터 이제 우리가 읽겠습니다. 고대 근동을 우리가 근동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 이런 로마수 소문자 기록이 있고 27에서 49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는 컬럼입니다. 컬럼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컬럼 1의 27행에서 49행까지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특별히 왜 트랜스 리터레이션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걸 기록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 아카드의 트랜스 리터레이션 되어진 것을 우리가 봐서 그것의 의미를 그래도 우리가 찾아봐야 이 한문화비법전에 참된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대 근동을 영어로 번역되어지거나 또는 다른 언어로 번역되어진 것을 가지고 하다 보면 그건 영문학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고대 근동은 아카드어의 기록을 통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찾아가는 것 이게 고대 근동이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학문은 무엇보다도 언어적 백그라운드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듯이 드로잉은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그건 고고학 괄구라는 사람들이 하는데 우리가 드로잉 되어진 것을 보고 그대로 우리가 그리고 그리고 그것을 트랜스크립션 하고 그리고 트랜스 리터레이션 한 다음에 트랜스 리터레이션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우리가 트랜스크립션 트랜스 리터레이션 트랜스 리터레이션까지 할 수 있는 학자들이 몇 명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대 근동을 시작할 때에도 그냥 아마추어들이 언어적인 백그라운드 없이 그냥 영어로 본문을 읽고 마치 고대 근동인 것처럼 하는 그런 일은 우리가 지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7에서 49행까지에서는 왜 엘린과 아누라고 하는 두 신이 소위 한무라비를 왕으로 세웠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이유는 세 가지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아누와 엘릴이 한무라비를 왕으로 세운 것은 첫째는 미샤람이나 마티 아나 슈핌입니다. 이건 그 땅에 공의를 세우기 위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미샤룸 하면 이게 공의 정이고 마티믄 땅이라고 하는 것이고 슈핌 이게 세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공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있는 라감 오제남 아나 훌루킴 이건 뭐냐면 이게 라감 이게 사악하고 그 다음에 쟤남 악을 행하는 자들을 디스트로이드 그러니까 파괴하기 위해서 그들을 도말하기 위해서다. 이게 두 번째 이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압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거다. 즉 세 번째는 단움 엘샤암아날라 하발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이유는 첫째는 그 땅에 우리말로 번역을 보시면 첫째는 그 땅에 공의를 세우고 두 번째는 사악하고 악행을 행하는 자를 도말하고 그 다음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압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공의 혹은 정의로 번역된 게 미샤룸 그 다음에 사악하고 악행을 행하는 자들 라감하고 쟤남 이 두 사람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파괴하기 위해서 훌루킴 그 다음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압제하는 것을 막고 그래서 모든 사람 위에 샤마신처럼 떠오르고 그 땅을 비추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왕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27행에서부터 49행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세 가지 목적 공의 그 다음에 악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강자가 약자를 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이 오늘날 지도자 왕에게 대통령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한무라비 법전의 프로로그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한무라비의 어떤 개인의 특성 본성이라고 얘기할 것 또 그리고 그가 왕국 안에 있는 어떤 신전들 그리고 그 어떤 도시들에게 베푸른 어떤 선행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한무라비 법전의 본항으로 들어가기 전에 있는 콜롬 1의 50부터 콜롬 5의 13행까지는 뭐냐면 이거는 프로파간다다. 그러니까 뭐냐면 한무라비가 어떤 사람이냐를 설명해 주는 프로파간다 성격이 강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한무라비에 대한 긍정적 내용들을 주로 기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50에서 62행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등장하는 개념은 뭐냐면 레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레움 이건 목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0에서 62행을 보면 나 한무라비 목자로서 엘릴 신에게 선택됐다. 그러니까 뭐냐면 왕은 신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왕권신수적 개념이고 그 다음에 지극히 풍요와 풍족을 축적하고 하늘과 땅의 연결 끈으로 알려져 있는 니프로 성을 위하여 모든 가능한 일을 완수하면서 에쿠로 신전을 위해서 그것을 부양하는 자다. 에쿠로는 니프로에 있는 엘릴 신전이고 이름은 에, 에란 말이 아카드어에서 에, 이입니다. 그러니까 에, 에, 이, 에, 이거, 에, 이렇게 그러니까 애도 원, 투, 쓰리, 포, 일, 이, 삼, 사 그 다음에 에 뭐 이렇게 장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에, 이는 이건 뭐냐면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쿠로는 에쿠로 그러니까 산의 집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처음으로 한무라비는 어디? 니프로 성을 위해서다. 그러면 니프로가 어딘가?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지도 가운데에서 니프로는 이곳입니다. 여기가 니프로고 그 다음에 바빌로는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보는 우루라고 하는 곳은 이곳이고요. 그 다음에 우룩은 여기. 그리고 에리두라고 하는 곳은 이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도시 에리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 도시들은 다. 그러니까 뭐냐면 한무라비가 통치하던 시대에 이 메소포테미안 남쪽 지역에 있는 중요한 도시와 그곳에 있는 신전. 그리고 신, 이름.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프로로그의 주된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가 니프로 성. 이 니프로. 이 성을 위해서 이 성을 서포트해 주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에쿠르 신전을 잘 부양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것이 62에서 컬럼 2의 원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는 뭐냐면 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샤룸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레움. 레움이라는 말이 뭐냐면 뭐뭐 할 수 있는. 그래서 샤룸 레움. 이건 뭐냐면 더 에이블 킹.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함무라비는 자기는 능력 있는 왕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들이 나는 목자고 그래서 백성을 잘 양육하고 나는 능력 있는 왕이고 그리고 어디에 어느 지역 에리두라고 하는 도시의 중권자이고 그리고 그 에리두에 있는 에아의 신전인 에압주 신전 제의를 정화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도시와 그 도시의 수호신 그리고 그 신전을 위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에리두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지도에서 에리두를 살펴보겠습니다. 에리두는 남쪽입니다. 이곳입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우루 밑에 에리두죠. 앞에서는 니프루를 얘기했죠. 니프루 그 다음에 지금은 에리두 그 다음에 이제 컬럼 2의 2행부터 12행까지 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세상의 사방을 치는 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어떤 군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사방을 치는 어떤 사방을 공격하는 자 그러니까 티브라트 에르베틴 땅의 사방을 티붐 공격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군사적 능력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사방을 치는 자로서 여긴 또 어디냐면 바벨론 성의 명예를 드높이고 그의 신주인 마루둑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그 다음에 마루둑의 신전인 에사길 신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 그러니까 하무랍이 도시 도시의 수호신 그 수호신의 신전 이것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임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루둑은 아니 그러니까 하무랍이는 신들로부터 왕으로 인정받고 세음을 받은 자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바벨론은 자 이쪽에 노란 거 보이는 이 부분입니다. 좌측 위에 바벨론 자 그 다음에 이 컬럼 2에 13에서 21에 보면 나는 왕손의 그러니까 왕의 아들 세르 샤루틴 이겁니다. 세르가 시 후손 그 다음에 샤루틴 왕의 후손 그리고 신 신이라고 하는 신이 창조하신 자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우루입니다. 우루성을 풍요롭게 하는 자요 겸손과 재능을 겸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와샤룸과 무스텍 미쿰 이겁니다. 와샤룸 무스텍 미쿰 이게 뭐냐면 험불 서플리언트 겸손과 재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 하무라비가 우루 그리고 그 우루에서 섬기는 신 이라는 신 그리고 그 신의 신전인 에기시누갈 에기시누갈 이 신전을 위해서 풍족하게 지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루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루는 에리두위에입니다. 우리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우루와 우루근 우루근 여기입니다. 우루와 우루근 다른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갈대아 우루하는 우루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갈대아 우루가 여기 정말 여기냐는 다른 문제 바벨론의 우루는 에리두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2행에서 31행에서는 뭐냐면 나는 명철한 왕으로서 능하신 샤마시 신에게 순종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명철하라고 하는 말은 오늘 우리가 보시면 샤르 타심 팀 입니다. 샤르 타심 팀 입니다. 명철한 왕 그리고 샤마시에게 순종한다 순종한다라고 하는 말은 세무 세무 그러니까 우리가 시브리어의 샤마라고 하는 단어 같은 거죠. 자 자음이 같잖아요. 신하고 이거 메미 엠 그 다음에 아인이 그냥 음의 장음 하가 된거죠. 쉐무 그러니까 샤마시를 듣는 자 이걸 순종하는 자 이렇게 자기를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그가 샤마시 그리고 그 샤마시는 시파르라고 하는 곳에서 시파르 성의 기초를 세웠고 아자 여신이 여신의 신성한 건물들을 푸른 나무로 장식하고 하늘의 처소에 비견할 만한 에바바르의 유명한 신전을 만든 자 에바바르 신이 바로 이 우트라고 하는 이디어그람으로는 우트 이것이 샤마시 태양신 그 우트 신전의 이름이 에바바르 그 신전의 유명한 신전을 만든 사람입니다. 함무라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도에서 시파르를 보겠습니다. 제일 북쪽의 서쪽의 시파르라고 하는 곳이 여기입니다. 시파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지도에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 언급되어진 것들인데 보게 되면 남쪽 바벨론의 중요한 도시들을 다 언급하면서 함무라비가 그 도시와 그 도시의 수호신과 그 신을 성기는 신전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다. 그래서 뭐냐면 자기는 모든 지역으로부터 왕으로 인정받는 자임을 드러내는 그래서 이 프로로그는 하나의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선전하는 프로파간다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2에서 36행에서는요 나는 전사다. 카라둠입니다. 카라둠 나는 전사다. 이렇게 표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 라루사 라루사 성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의 우군인 샤마시 신을 위한 에바바르 신전을 재건한 자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록을 통해서 보면 라루사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샤마시를 성기고 에바바르 신전 샤마시를 위한 신전인 에바바르 신전을 라루사에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라루사 지도 보겠습니다. 라루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룩과 우루사이의 라루사 여기입니다. 우룩과 우루사 그 사이가 라루사입니다. 그래서 라루사를 위해서도 그가 샤마시신을 위한 에바바르 신전을 재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37회에서부터 40행에는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곳이 나는 나는 우룩성을 소생시키는 군주로서 또 그 백성을 위하여 풍부한 수원을 제공하며 에안나 신전 꼭대기를 높이 올리고 아누신과 이스타르신들을 위해 풍성한 수확물을 축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룩이라고 하는 도시고 여기에 신전은 에안나 신전입니다. 그래서 이 신전들을 위해서 자기가 그 수확말들을 축적했는데 그 함무라비는 자기 자신이 이 우룩의 도시를 새롭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놓으면 자기를 어떤 우룩을 소생시킨 군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벨룸 무발리트 우룩 벨룸 주라고 하는 무발리트 생명 소생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룩을 재건하는 소생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자신의 능력을 소개하는 것이 되겠고요. 우룩을 지도에서 보시겠습니다. 우룩은 이 지도에서 나루사 조금 북쪽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우룩이 여기고 남쪽의 우루와 다른 곳이다. 우룩과 우루 사이에 라르사가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8에서 54행에는 나는 세상의 보호막 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왕의 역할 중 하나가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보호막 역할을 해요. 쭈룰 마틴임 입니다. 쭈룰 마틴임 그러니까 땅의 리터럴 이야기 뭐냐면 쭈룸 이라는 게 프로텍션 뭐 이런 거죠. 보호 그 다음에 마틴임 땅의 보호자 땅의 보호막 이런 뜻입니다. 한무라비가 그렇다는 것 자 여기서 우리가 잘 보면 지금 이 한무라비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왕이고 나는 서생시키는 자고 나는 또 보호막 이고 쭈욱 나이라는 모든 것들은요.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설명할 때도 그런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세상의 보호막 이고 이신성을 이신을 성에 흩어진 백성을 모으고 그 다음에 에갈마 신전을 위해서 풍부하게 그러니까 이 에갈마 신전은 이신에 있는 굴라 여신을 위한 신전입니다. 자 그러면 이신의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신은 우리가 아까 본 우룩보다 조금 더 북서쪽으로 가면 이신이 여기 등장합니다. 이신 이거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신성의 에갈마 신전을 건설을 하고 그것에 필요한 것을 공급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5에서 67행에 보게 되면 나는 열왕 중에 용이다.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용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요. 지금 우슘갈 우슘갈 이건 뭐냐면 와일드 혹은 빅드래곤 와일드 드래곤 혹은 빅드래곤 샤리 탈림 10명의 왕 가운데에서 제일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나는 열왕 중에 용으로서 자바바 신에게 사랑받는 자다. 그래서 자기가 어디를 건설했냐면 키시 그래서 우리말로 보면 키시 주거지의 창설자 이고 에메데 데우르삭 신전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또 이시다르 여신을 위하여 성대한 제의를 배설하고 후르삭 칼람마 신전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여기에서 자바바 신은요. 무엇보다도 전쟁의 신입니다. 메소부타미아의 전쟁의 신이고 그를 위해서 건설한 게 에메테 데우르삭 이 키시에 위치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후르삭 칼람마 는 키시 에는 이스타르 여신을 위한 신전입니다. 그리고 후르삭 칼람마 의 뜻은 세상 산의 집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키시 의 위치를 찾아보겠습니다. 키시는 바빌론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키시 바빌론이 여기 위치하고 있고 거기에 동쪽에 키시 가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8행부터 컬럼 3의 6행 입니다. 여기 보면 나는 적을 포획하는 그물로서 그의 친구인 에르라 신은 그가 그의 마음의 소원을 성취하게 허락했고 그 다음에 쿠투 성을 확장하고 에메스람 신전을 위한 모든 것을 보강하는 자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특별히 또 등장하는 개념이 뭐냐면 군사적인 용어예요. 사파르 나키리 이건 뭐냐면 적을 포획하는 그물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등장하는 에르라라고 하는 신은 메스프타미아 역시 전쟁의 신이고 쿠투라고 하는 곳의 수호신 입니다. 그리고 이 쿠투 신을 성기는 신전의 이름이 에메스람 입니다. 그러니까 쿠투에 에르라 신을 위한 에메스람 신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쿠투의 위치는요. 지금 여기에 키시보다 북쪽이면 쿠타라고 되어 있어요. 이곳이 우리가 쿠투 혹은 쿠타 우리가 보통 같은 곳으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쿠투 쿠타에 에르라 신전이 있고 거기에 에르라 신이 있고 에르라 신을 위한 에메스람 신전을 지었다. 그 다음에 컬럼 3의 7에서 16행에서 보게 되면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적을 들이받는 맹렬한 맹렬하고 거친 황소로서 투투신의 총애를 받고 보루시파 성이 기뻐 뛰놀게 하는 자요. 열왕의 신의 초소연 에지다 신전에 대한 그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음이 없는 그걸 감당하는 경건한 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함무라비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거친 황소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리무카드룸 입니다. 리무카드룸 거친 들이받는 거친 황소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문학 킵 자 이리 자 이리 라고 하는 적 이란 뜻이에요. 문학 킵 자 이리 그래서 그 자신 적을 들이받는 거친 황소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리무카드룸 이게 거친 황소 그 다음에 자 이리가 적들 그 다음에 문학 킵이 들이받다 라는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보르시파가 어딘지를 한번 지도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에서 23행에서는 나는 지혜에 몰두하는 자로 딜밭성의 경작제를 확충하고 우라시 신을 위하여 저장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또 어디냐면 도시가 딜밭 그리고 신은 우라시다. 여기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에 몰두하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대 이기갈림 무대 이기갈림 지혜에 심취해 있는 몰두하는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딜밭은요 바빌론의 남쪽에 보면 딜밭 여기 나옵니다. 바빌론의 남쪽에 딜밭 여기에 이곳을 이제 경작지를 확장했고 한무라비가 이 딜밭에 우라시 신을 위한 일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4에서 35에 보게 되면요 나는 군주로서 지혜로운 마마 여신이 수여한 홀과 왕관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 그래서 캐시성을 위한 계획을 고안하고 닌투여신을 위한 정결한 소재를 제공하는 자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여러 차례 보았던 것처럼요 캐시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신은 마마 입니다. 이건 어머니 신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닌투라고 하는 신이 있고 그런데 이것도 역시 어머니 신이고 이 신을 위한 소재를 준비했다. 그래서 캐시 마마 혹은 닌투 그리고 그 신들을 위한 소재를 준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도에서 캐시의 위치를 보면 정확하게 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기 물음표 있는 이 부분을 캐시가 아닐까 라고 추정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6부터 46행에서 나는 명민한 명민한 자로 존귀한 자이고 라가시와 기루수 도시 이름이에요. 기루수 성을 위한 목초지 급수지를 배정하고 애닌루 신전을 위하여 풍부한 소재를 공급했다. 애닌루는 기루슈에서 엘리레 아들인 닝기루 닝기루수를 승배하는 신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명민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존귀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라기시와 그 다음에 기루수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화면에 보시는 지도 가운데 맨 오른쪽으로 보면 라기시 있고 기루수가 있습니다. 라기시의 약간의 라기시의 북쪽에 기루수가 있습니다. 이 라기시와 기루수의 애닌루 신전을 위해서 소재를 공급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면 함무라비 법전의 프로로그 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법이 적용되어지는 어떤 바운더리를 설명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도시들 즉 함무라비가 세우거나 확장하거나 하여튼 그랬던 도시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그 말은 결국은 이 지역들이 이 함무라비 법전을 지켜야 하는 지역이 나타내는 것과도 같은 의미가 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7에서 54행에 보면 나는 적들을 포획하는 자 그리고 또 능하신 자의 총애를 받으며 자발라성의 신탁을 완수하고 이시다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군사적 용어로 함무라비는 적을 포획하는 자다. 그리고 여신 능하신자인 이스타르신의 총애를 받는 자다. 그리고 그는 자발라성의 신탁 자발라성을 위한 신의 그 말을 들어서 전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도상에서 자발라가 정확하게 어딘가라고 하는 거 그거는 조금 어려운 건데 우리가 대부분 자발람 이 부분이 자발라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5에서 64행에서는 함무라비는 자기는 승결한 왕이고 그의 기도는 아다드신이 받아주고 그 다음에 아다드신의 마음을 달래는 자고 그리고 카르카라 카르카라 성의 영웅 성이고 그 다음에 유두갈갈 신전 전역의 적절한 그 임무를 수행하는 자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함무라비가 있고 신이 아다드가 있고 그 다음에 성의 이름은 카르카라 카르카라 가 있고 이거의 신전은 유두 갈 갈 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신의 이름 지명 카르카라 그 다음에 유두갈 갈 신전 이름 똑같은 패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카르카라라고 하는 도시가 정확하게 어딘지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5에서 69의 나는 왕으로서 샤룸이죠. 왕 그 다음에 아다브 성의 생명을 주고 에마 신전을 조직한 자다. 그래서 여기서 보기에 뭐냐면 아다브라고 하는 지명 이게 지명이고 신전의 이름은 에마 신전 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조직했던 역할을 이 함무라비가 감당했다. 자 아다브 지역을 보시면 아답이라고 되어 있는 역입니다. 이 부분이 아답 또는 아답 여기가 성경에 아까 그 이 컬럼 3의 65에서 69에 기록된 아답 아답 혹은 아답 이렇게 우리가 그 지역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70에서 컬럼 4의 6행까지 나는 열왕의 맹주 견줄자가 없는 전사 그 다음에 마시칸 샤피르 성에 생명을 주고 에메스람 신전의 풍부한 수원을 공급하는 자다. 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 등장하는 마시칸 샤피르라고 하는 곳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어떤 그곳에 성을 그리고 거기에 있는 에메스람 신전을 위해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컬럼 3 70에서 컬럼 4 6 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컬럼 4 7행에서 22행까지 해서 나는 지혜로운 자 왕에 대한 모티브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혜로운 자 그리고 모든 지혜를 섭렵한 자 그 다음에 전멸에 직면하여 말기움 이라고 하는 성이에요. 말기움 성 백성을 보호하고 그들의 거주지를 무수히 세우고 그의 왕권을 위대하게 한 앵키와 담키나 신들을 위한 소재를 드리는 자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앵키는 수메르신들 굉장히 중요한 신이고 창조의 신 지혜의 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주전 3500에서 1750년 사이에 승배됐고 아마도 에리두에서 승배되어진 것 같고 담키나는 메소포템의 여신으로 에아의 배우자로 보통 보고 담키나는 마루두기의 어머니고 엘리레 배우자로 등장하고 담갈루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컬럼4의 23에서 31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열왕의 맹주 아까도 나왔던 표현하고 같아요. 그리고 그의 창조자인 다간신 신이 등장 다간신의 신탁 명령 따라서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조성된 주거지를 정복하고 마리와 투툴 지명중에 마리와 투툴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은 다간신 다간은 메소포탐의 곡식과 풍요의 신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아누신과 연계를 됐고 그 다음에 주전구세계 아시리아왕 아스루나치르 아플리에 의하면 칼락 신상에 헌정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간신을 위한 제의는 투툴과 케르카에서 지켜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다른 지도인데 투툴이라고 하는 곳은 이 북쪽 입니다. 그 다음에 마리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그런 우룩 우룩 이건 전부 다 이 남쪽 이였어요. 이 남쪽에서 지금은 굉장히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이 제일 가까운 곳으로부터 북쪽 지금 그러니까 아스루 시대 아스루 지역 쪽 마리와 투툴 마리와 투툴 백성들에게 자비를 그러니까 그것을 정복하는 그러니까 마리 잘 보면 유프라테스강을 따라 조성된 주거지 유프라테스강을 따라서 지금 유프라테스강이 이 강이 유프라테스강이에요. 그런데 투툴이라고 하는 곳도 유프라테스강변 마리도 유프라테스강변 거기에 있는 마리와 투툴 백성들에게 자비 이건 원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컬럼4의 32에서 44 나는 경건한 왕이다. 그러니까 고대 왕들은 경건 지혜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죠. 그 다음에 티시팍 신의 안색을 밝게 하며 나나주 니나주 여신을 위해 정결한 축제를 베풀고 위기에 처한 백성들을 부양하고 바벨론 성 가운데에서 그들의 기반을 평생 평안중에 견고히 했다. 그래서 티시팍 이라고 하는 신은 에슈누마 의 수호신 이고 니나주 여신은 에슈 누나 에서 숭배되어진 것으로 보통 이해됩니다. 자 그 다음에 컬럼4의 45에서 52 행위 나는 백성의 목자 다시 한번 나옵니다. 레이 그러니까 레옴 이죠. 레이 목자란 뜻이죠. 그의 행위는 이스타르 여신을 기쁘게 하고 아카드 성 가운데 있는 율마시 신전 중에서 이스타르를 세우는 자였다. 율마시는 아카드에 있는 이스타르 신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카드라고 하는 것은요. 이 지역이죠. 아카드. 바벨론을 부르는 이름 중에 하나가 아카드라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45에서 52 행위에서는 아카드가 어떤 성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역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고 어쩌면 아카드는 바벨론의 옛 이름일 수 있다. 수메르 이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50 53에서 58 행위에서 나는 진리를 선포하는 자이고 백성을 바르게 인도하고 아수르 성에서 그 자비한 수호의 영을 복원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한무라비의 영역이 지금 아수르 성에 까지 확장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지도를 보시게 되면요. 아수르 가 여기입니다. 아수르 북쪽 지역에 대한 언급이죠. 전반부는 이 남쪽 지역에 대한 언급이었다면 지금은 이 북쪽 지역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59에서 63에서 나는 배역자들을 소멸시키는 자로 닌우의 성의 MS 메스 신전에서 이시타르 여신을 위한 제의를 공포했던 왕이다. 자 우리가 여기 등장하는 게 뭐니 닌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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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닌우의는 티그리스 강의죠. 이게 티그리스 그러니까 아까 마리오와 투툴은 뉴브라테스 강변 그리고 지금 아수르나 닌우의는 전부 다 티그리스 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도시들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제 컬럼 4의 64부터 컬럼 5의 13행까지 나는 경건한 자 다시 한번 나오죠. 위대한 신들을 위하심없이 기도하는 자 그 다음에 수무라엘이라는 왕의 자손이고 신모발리트의 능력있는 상속자고 영원한 왕손이고 능한 왕이고 바벨론 성의 태양판이고 수메루와 아카드 땅에 빛을 비추는 자이고 사방을 복종시키는 자 이스타르 여신의 총애를 입는 자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64부터 13까지가 어떻게 보면 한무라비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 온 땅 우리말로 얘기하면 지금 쭉 기록하면서 그가 바벨론의 태양판 수메르 아카드 즉 이건 뭐냐면 온 땅의 사방을 복종시키는 자다. 이 표현 사방을 복종시키는 자다. 라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언급되어져 있는 그런 도시들에서 바로 이 한무라비 법전의 이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라고 하는 자 그러면서 이제 결론 에필 프로로그의 결론 부분입니다. 5행의 14부터 25행에서 마루득신께서 그 땅의 백성들이 합당한 품행을 습득하도록 바른 도리를 베풀려고 명령하셨을 때에 나는 진리와 정의를 그 땅에 선포하였고 백성의 복락을 고양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한무라비가 이 법전을 통해서 백성들이 합당한 품행을 습득하도록 하는 그 신의 지시를 받아서 지금 이걸 하는 거다. 그래서 나는 진리와 그 다음에 자유 진리와 정의를 선포했고 그 다음에 백성의 복락을 고양 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법전을 선포하게 됐다. 그래서 어떤 많은 부분에서 한무라비 법전은 당시 정치적 이데올로기 이로써 나는 마루득신에 의해서 세워진 왕 신에 의해서 세워진 왕 거기다가 또 신이 나로 하여금 이 법을 선포하라고 얘기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법 그래서 너희들은 이거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다분히 정치적 프로파간다의 성격이 강하다. 우리가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한무라비 법전이 이것이 정말 시행되어진 법이냐 아니면 하나의 프로파간다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냐 거기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 논쟁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법조항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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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